자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황희찬 선수 현지 반응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울바임튼이 이 경기 전까지는 3연패였습니다 골 하나 없었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딱 들어가면서 울바임튼의 프리미어리가 올 시즌 첫승 첫골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이고 반응이 안좋음이 이상한거겠죠 울바임튼의 브로로 라즈 감독도 공개적으로 황희찬 너무 좋은데 기대했던거 이상이야 이런거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첫경기에서 골까지 넣었다는게 매우 좋은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영입을 해온 선수잖아요 아직은 그러가지고 분석만 했지 영상만 봤지 지켜만 봤지 어떤 선수지를 딱 갖다놓고 뛰어보지 못한 선수의 첫번째 경기는 경기 뛰는거 보면 우리가 스카우트 잘했네 영입 잘했네 요런걸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걸 딱 보여주니까 그렇게 첫경기에서 골까지 넣었다라는거 하는거 그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게 의미있는 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거죠 그러면서 라즈 감독이 우리팀에 필요한 일이었다 골 넣는게 골 정말 못 넣잖아요 울버헴튼이 황희찬 선수가 이번 골 넣기 전까지 자체 골 빼놓고 울버헴튼 선수 중에 누구도 올 시즌 프리미엄에서 골이 없었습니다 진짜 골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황희찬 선수가 해줬다는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라즈 감독은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더 놀라웠던 것은 황희찬 선수가 A매치를 치르고 항구에서 오느라 16시간을 이동해서 왔다는 것이다 진짜 대단한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물리적인 피곤함을 극복하는 정말 대단한건데 그래서 실제로 피곤해서 팀과 훈련하는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팀이나 울버헴튼의 비디오 분석 정도를 황희찬 선수가 보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를 딱 이해하고 감독이 지시했던 것들을 딱 해냈더라 제목을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와 기대 이상이다 이런거죠 황희찬 선수 너무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겁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이제 감독이 나도 그런데 사실 황희찬을 이용할 줄 잘 알아 활용할 줄 아는 법을 알고 있거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훈련한 시간은 짧았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무대 뜰 때부터 내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황희찬이 어떤 선수인지 어떨 때 딱 활용하면 좋은지 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터졌던 거야 이런 얘기도 살짝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라지 감독했던게 황희찬 아다마트라우레 트링캉 라울리메네스는 서로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앞으로 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다마트라우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적인 허벅지를 바탕으로 해서 뛰어다니면서의 어떤 돌파 이거겠죠 또 트링캉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기술은 좀 갖고 있는 선수고 라울리메네스는 좀 골을 넣는데 특화되어야 되는 선수죠 물론 이제 머리 부상 이후에 조금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렇게 있는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티포리션 전방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2선도 가능하고 사이드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결정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울버헴튼의 다른 유형의 공격자원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합들 사실 조합을 할 땐 똑같은 선수들을 해놓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나물이 되는 건데 다른 선수들이 쫙 모아지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색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어 이거 감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울버헴튼의 주장 그 수비수 있잖아요 코너 코디 또 이야기를 했는데 황희찬은 팀에 합류한 뒤로 계속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어? 이 선수는 뭔가 계속 더 보여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황희찬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잘 달리며 얼마나 공격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이번에 경기에서 울버헴튼 데뷔전 치를 때 어 황희찬 선수가 사실 30분 정도밖에 안 뛰었잖아요 교체 투입돼가지고 근데 그 30분 동안 스프린트를 몇 번 했냐 9번을 했어요 이거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분에 3번씩 스프린트를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순간 최고 시속 나온 걸 봤더니 32.5km입니다 물론 35가 넘은 아담하까지는 안되지만 그래도 되더란 거죠 폭발력을 순간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풀타임을 뛴 게 라울 히메네스예요 물론 라울 히메네스는 최전방이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풀타임을 뛴 라울 히메네스의 스프린트가 10회였습니다 이거 놓고 보면 확실히 9회 짧은 시간 황희찬 선수가 스프린트 많이 걸었죠 그 다음에 2배 이상의 시간을 뛴 트링칸과 비교하더라도 트링칸이 13번의 스프린트거든요 이것도 근접하고 있죠 81분 뛴 아담하가 15회의 스프린트거든요 이거에도 크게 뒤지지 않죠 확실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황희찬 선수가 임팩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너 코디는 또 상대 수비의 압박에도 공을 지켜내는 퀄리티를 황희찬 선수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희찬은 울바임 트랙이 앞으로도 환상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영입을 잘한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가 그만큼 된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감독이라든지 주장이 이야기는 당연히 처음 온 선수에 대한 일종의 어떤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데뷔전에서 데뷔골렀던 실제 보여드렸던 임팩트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겠죠 이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경기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연속해서 경기를 잘해준다 이거는 완전히 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경기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18일 이 시간도 좋아요 한 8시 반인데 그때 또 홈 경기입니다 지난번 경기는 이제 울바임튼 원정 경기로 치른 거고 이번엔 황희찬 선수의 홈 데뷔전이 될 수 있는데 브랜트 포드와의 경기예요 여기 2부에서 승격한 팀인데 개막 경기에서 아스날 잡았던 그 팀입니다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던 브랜트 포드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도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뭔가를 보여준다 임팩트를 또 골을 넣는다 연속 골을 넣는다 이거는 난리가 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울바임튼의 어떤 결정경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라울리메네스와 투톱 이번에 골을 넣었을 때 그런 포지션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라울리메네스를 갖다 놓고 원톱으로 약간 그 밑에 사이드로 아담하트레오와 황희찬 선수를 2선 측면에 배치는 요거도 가능하고 이 경기에서는 교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첫 경기의 임팩트를 놓고 보자면 그리고 또 앞섰던 데뷔전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많이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분하고 들어갔던 경기니까 근데 이제 쭉 울바임튼의 버밍엄 쪽에 머물면서 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선수들과 맞춰본다면 선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거든요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토트넘이 29년 만에 아스날을 우회파 랭킹에서 추월할 수도 있게 됐다 이렇게 됐네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게 아스날에게는 참 그런 이야기인데 북런던 라이벌 굉장히 뭐 서로가 크 으르렁 되잖아요 그동안 사실 뭐 아스날이 토트넘에게 쭉 이겨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회파 랭킹도 상당히 이제 토트넘에게 여유있게 쭉 29년 동안 앞서 왔는데 이번에 이게 9.1 9.2 시즌 이후에 역전될 것 같다 실제로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회파 랭킹은 아스날이 12위 토트넘이 13위 한계단 차이인데 아스날은 지난 시즌 성적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유럽대왕전을 못 뛰고 있죠 토트넘은 상티어긴 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를 뛰고 있습니다 또 조별리그 이번 주 중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뛰게 되면 계속 포인트가 누적되거든요 우회파 랭킹이라고 하는 게 최근 5년간의 성적이 누적된 겁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금요일 새벽이죠 1시 45분에 렌과의 컨퍼런스 조별리그 원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를 치르면 손점이 더해지고 이러면서 아스날을 추월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못 넘더라도 다음에 또 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건데 참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수 있는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29년 만에 넘어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게 당장은 이렇게 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토트넘도 컨퍼런스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두 팀이 다음 시즌에는 최선 그래도 유럽파리그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되겠죠 자 세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부상학재가 올 시즌 초반에 각 리그의 최대 변수로 좀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데요 막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부상으로 좀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리버풀 이번에 경기 보셨죠 18살의 하비 엘리엇이 경기 도중에 발목이 탈구되는 큰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병원에 실러가고 이런 사진도 영상도 좀 나왔는데 아 근데 검사를 좀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는 내년 초에나 좀 하비 엘리엇이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사실 공격 2선에서 키는 좀 작은데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리버풀이 데프스가 좀 열잖아요 선수형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반다이크 돌아오고 조고매스 돌아오고 수비 쪽에 돌아오니까 또 이렇게 약간 좀 부상이 생기는데 빨리 하비 엘리엇이 크게 다치지 않고 빨리 건강하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도 플리식이나 칸테와 같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당장 좀 뛰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뭐 몸이 다친 선수도 문제지만 첼시는 마상이 한 명 있죠 예 프리미어리그 데뷔가 정말 쉽지 않구나 라고 했던 걸 몸소 체감을 해주신 싸울리게스 예 정말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마상을 좀 당했을 겁니다 어 이거 뭐지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많은 선수니까 조금 더 경기를 치르면서 싸울리게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라리가 쪽이에요 야 라리가 진짜 특히 바르셀로나하고 레알마드린은 정말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네요 아니 부상자가 레알부터 가보면 가르소비 가르소비 또 다쳤어요 아니 뭐죠 베일은 진짜 예 사실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오시즌 초반에 주전급으로 계속 출전기를 잡으면서 골까지 넣었던 게 베일이잖아요 이번에 에이매치데이 때는 그 헤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우와 분위기 좋나보다 근데 네 햄스트링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한두 달 정도 또 못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 쪽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베일이 레알마드리데스만 어 102번째로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부상으로만 못 뛴 게 102번째라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네 이거 진짜 와 레알 진짜 꼬이네요 예 그나마 지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시즌 초반에 빵빵 터지고 있죠 네 골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좀 터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 어린 선수에게 또 믿고 가야 되는 것인지 레알도 좀 어렵고요 근데 더 레알보다 어려운 게 바르셀로나입니다 와 바르셀로나 진짜 이거 3잔데 완전히 예 브레스웨이트가 무릅수수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잖아요 공격수 메시 떠났죠 그리즈만 떠났죠 그런 상태에서 아구에로 부상 덴벨레 부상 안수파티 부상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맨프스테파이 6대0 어우 예 지금 이런 진짜 어렵네요 꼬입니다 바르셀로나도 이게 갈 수 있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새벽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한번 쭉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불멸 불멸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조별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두 타임이 있습니다 1시 45분과 4시 가 있는데 1시 45분에는 세비아와 짤제부르크 또 영보이즈와 맨유 두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새벽 4시에는 디나모키에프와 벤피카 닐과 볼포스부르크 말메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와 바이리 미넨이 경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르셀로나는 정말 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바이리 미넨은 레반도프스키가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전 이거 좀 보려고요 그리고 비아레아올과 아탈란타 그리고 첼시와 제니트도 새벽 4시에 유럽 챔피언스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재미난 경기 많이 있죠 새벽에 1시 45분부터 한번 달려보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팅 신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